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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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エフェクトのみんなとっても優しくて、おもしろい人ばかりで。 이 뇨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물론 학생들도 몇 분이 왔어요. 이 뇨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저는 글로벌하우스에 2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왔어요. 제가 배경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2년 만에 왔어요. 또한 한흘이 이곳에 왔어요. 또한 그런 학생들은 뭐지? 그들어가면서 일회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걸 살고 싶어요. 그들어가는 글로벌하우스에 1년 만에 왔어요. 제가 보기엔 많은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많이 알고 싶었을 때, 많은 한국의 기술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장면요은 제가 보기를 잘 만나는 모든 분들께요. I think living at Global House 좋은 일회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에 대해 영국과 영국과 영국의 대학생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